당신이 선택한 길에 루페운의 축복이 있기를 아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지켜주세요 혼돈이 다시 세상의 빛을 잠식하기 전에 아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당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당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당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 유명한 사제님이 오신다며? 어 나도 들었어 명성이 자자하더군 아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당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굿에 흔적이 남아있었죠 아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당신을 잃어버립니다 안에서 이 식사에 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아크의 흔적은 당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빠, 저 사람은 누구야? 유명한 사제님이란... 사제님, 에온하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제님, 바루트님과 마을사람들이 상당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아, 바루트님은 건강하신가요? 어서 가봐야겠군요. 뒤덮지 마십시오. 두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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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오나토로 가시나요? 레오나트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아크를 찾고 계시다고요? 신기하네요. 다들 아크를 전설로만 생각하는데... 실은 저도 아크를 찾아 술래 중입니다. 이 마을에 아크의 비밀이 담긴 석판이 있다고 해서 가보는 중이었거든요. 잘됐네요.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마을에 거의 다... 꽉 잡으세요! 고마워! 이런... 고맙습니다. 이런...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고마워 오셨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움을 타고 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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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